박수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우리가 오늘은 수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어요 우리 수다, 수다 떤다니죠? 왜 그런지 그냥 수다를 하신다든지 존댓말을 안 쓰고 수다 떤다고 그래요 되게 또 수다 떠네 막 그러는데 떤다는 말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맛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죠 대화 서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아니면 A, B, C가 서로 자기의 의견을 나누고 또 어떤 공통적인 것을 또 이야기하고 아마 그게 우리 삶의 보람일 거예요 그런데 수다 떤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되겠어요? 이게 남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옛날부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여자분에게 수다 떤다라는데 수다에 대해서 혹시 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혹시 뭐 좀 도움되실 수 있는 말? 네 저기 여자들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옛날 속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들한테만 그 말이 나오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하고 마는 말이 있는데 왜 접시가 깨진다는 말을 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 자매님들 이해하셔요? 네 동의하셔요? 네 동의하신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저기 전체 주제 한번 또 잊어버렸죠 우리가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사는 거 오늘은 뭐 우리 얼굴 그리는 게 제일 재밌죠?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사셨어요? 네 그렇게 사신 것 같은데 요새 경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는 이 강의의 전체적인 것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힘들더라도 우리의 미소를 잊지 않는다 웃는 얼굴 그게 아마 관상에서도요 웃는 얼굴이 제일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아름답대요 아무리 뭐 지위가 있건 뭐 우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얼굴이 이렇게 박지 못하고 또 찡그리고 또 짜증나는 그런 신경질적인 얼굴이면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물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지만 자기 표정을 관리를 못하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고도 쉬운데도 그 관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수다 그리고 이게 아닌데 수다의 수다 왜 여자분들에게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그랬을까 저도 여러 군데를 보러 왔는데 어떤 분은 또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춤을 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더 좋은 말은 우리한테 맡기면 여자가 셋이 모이면 아름다운 그림이 생긴다든지 알을 색이 낳는다든지 다른 좋은 얘기 했을 텐데 그런데 깨진다는 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접시가 깨진다 또 사발이 깨진다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는 강원도 촌에서는 여자가 셋이 모이면 사발이 깨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과거의 얘기였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우리 유교 사상이 지배했을 때고 여자분들이 너무 나대고 그러면 암턱이 울면 집안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 했다가는 아마 어떤 것도 못 추릴걸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억압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 요새 남자 수다는요 여자 수다 못 따라가요 또 이래요 남자들도 수다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하죠 남자가 차라리 수다스러우면 좋은데 남자는 생체적으로 태어나기를 수다를 못 떨게 되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우리 남자들 수다 떠는 얘기는 이제 술을 먹으면 그것도 이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이렇게 조목조목 수다를 떨어도 좀 조리 있게 떠는데 남자는 듬성듬성합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그 남자들 이렇게 막걸리 먹거로 술 먹는 자리에 못 가봐서 그러시지 이렇게 자근자근 이렇게 재밌게 하는 남자 거의 없어요 듬성서 그것도 이 세상 가장 멋없는 말 있잖아요 왜 뚝뚝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축구 동네 축구 얘기해도 저기 축구 얘기 나오면 남자들이 끝이 없고 더군다나 끝내야 될 때는 군대 얘기 나오면 완전히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 얘기 나오면 자기가 1번이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대화하고 수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화는 서로 상대방과 나와 교류가 되는 것 수다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모든 걸 그냥 털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다를 떤다 저는 그 어감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농경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되게 굉장히 고생했어요 왜 고생했냐 농사일 거들고요 또 집에 와서는 또 참해서 또 갖다 줘야죠 부엌에 와서 뭐 다 음식 자만해서 또 그 고달픈데도 와가지고 또 와서 저녁 식사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것뿐이에요 아이들 길러야죠 또 집안 또 살림해야죠 하지만 옛날에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이 주로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리가 빨래터예요 옛날에는 우리 겨울가에 빨래터 보면 많은 건 아니지만 대개는 몇 분이 모여서 빨래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정보 교환이죠 빨래터에서 그리고 속상한 얘기를 하고 그 빨래 빵만이 얼마 좋습니까 때로는 남편도 될 수 있고 막 이러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까지 또 어떤 때 속삭이는 아들까지 그냥 얘기하면서 하면 어떤 면에서 그게 또 볼만의 표시도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옛날에 또 다듬이 있었잖아요 밤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밤에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내는 거 유일하게 허락하는 게 다듬일 거예요 다듬이들 그래서 그걸로 또 좋았던 건 대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앉아서 해요 잘 맞잖아요 호흡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참 서러워 말은 아니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저기 박자가 맞으면 그냥 날개 나죠 어쩌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도 정확하게 그걸 했는지 또 시어머니 앞에 놓고서 막 떼드리는 게 더 좋잖아요 말은 못 하고 그냥 이 시어머니야 막 그러면서 고만 잔소리해라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는 것은 음물터예요 음물가 그래서 옛날에 앵두나무 음물가 그 노래 아세요 그거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신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음물가에서 그 짧은 시간에 샘물 뜯어오는 거예요 음물 뜯어 와가지고 물기로 와서 그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이 뭐 둘째 아들이 어디 서울 갔다더라 누가 뭐 어떻게 땅을 샀다더라 뭐 하여튼 여러 정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빨래터예요 그리고 또 샘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자칫에 어쩌면 부턴가는 그렇게 사고 싶은 세탁기가 우리 빨래터를 다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스위치 땅 누르면 다 알아서 해주죠 또 우리 옛날에 아궁이 앞에서 어떤 때는 저기 어머니들이 또 시누이하고 또 자기 딸하고 아들하고 앉아서 그것도 감자도 고맙고 그러면서 그 불을 떼서 얘기하는데 아 오늘부터는 저 전기밥솥이 딱 생기부터 밥통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밥통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끊겨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만 수도물이 다 있잖아 수도 수도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음물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교류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모여서 요즘 모이면은 그런 빨래터가 없고 이제 카페에서 만나죠 주로 남자들은 카페 비싸다 잘 안 사먹는데 여자분들은 또 담도 좋아요 가서 그냥 카페 뭐 싼 국밥 같은 거 하나 사먹고 카페는 그냥 무지 비싼 커피 사먹고 그래 아마 여자분들이 수다에 아마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해도 고맙다는 거예요 차라리 빨래터를 잃어버리고 운물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옛날 장터도 잊어버렸잖아요 장터 우리 지금 뭐 서로 왜 흥정하잖아요 장터에 가면 이거 뭐 얼마인데 뻔히 알면서도 얼마 좀 하고 또 좀 더 주세요 얼마 사지도 하면서 콩나물 다 살라고 이랬던 인간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본당 옆에 옛날 재래시장이 있는데 서울에서 일부러 우리 신자분들이 기차 타고 거기 부근에 송지 왔다가 장터에 들렸다가 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는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상실된 우리의 인간관계 그렇게 좀 인간미 넘치고 인간과 인간의 어떤 사람 사는 그러한 것을 아마 향수 때 보지 않았나 그 얼마나 뭐 어떤 800명 정도 와요 신자들이 서울에서 그러면 거기 정신이 없어요 우리 천주의 신자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언제부턴가 인간과 기계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더 바뀌는 게 뭐예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 올라올 때는 방송을 볼 때는 지하철 타고 옵니다 버스 타고 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도 신문도 보고요 뭐 핸드폰도 조그맣게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처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가지고 뭘 하고 기회도 없고 없고 다들 조용해요 이날보다 시끄럽지는 않는데 전부들 그거에 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주는 그 이미지는 인간 대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인간 대 어느 날에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재미없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본당에서 있었던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 하면 그때부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뭐냐면 우리 복사들하고 수녀님은 아주 커서도 그거 잊지는 못해요 복사들이 저도 어릴 때 여기 복사들을 가르쳤던 수녀님은 돌아가셨지만 못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학교 갈 때 꼬드기고 그거를 정신없게 만들고 눈을 멀게 하고 옆집의 아가씨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한 장본인들이 대개 수녀님들이에요 너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걸 또 잘못 믿은 거 아니에요 신학교 지면 가야 되는가 보다고 그런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우리 복사들은 제일 무서운 분 하면 수녀님이에요 복사들이 엄마 아버지 얘기는 잘 안 들어도요 수녀님이 전화 왔다 해서 너 복사 이번에 바꿔서 와야지 하면 제가 다 오는 게 바로 우리 복사들인데 그래서 보기 좋아요 수녀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근데 수녀님이 아마 복사들 위해서 보금을 둘씩 매번 그 다음 주일날 보금을 해서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주는데 아이들이 자식한테 올 때는 짧은 복음이 날 때가 제일 기뻐요 걔들이 아주 살았다 그런다고 걔들에게는 짧은 복음이 구세주예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엄마가 나한테 전화 왔는데 뭐라냐면 아이고 얘들이 정말 너무너무 웃기는 얘기 해드렸는데 그랬더니 얘들이 그걸 두 번 써야 되니까 긴 거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쓰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웬 말을 이렇게 많이 해 예수님은 수다쟁이야 예수님 말이 많아 너무 많아 막 그러면서 계속 불편 쓴대요 근데 그게 너무 이쁘다는 거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수다쟁이니까 여자분들만 수다쟁이인 게 아니라 우리 복사들 눈에 볼 때는 그 쓸 복음이 많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그랬는지 또 쓸 일도 많아서 그랬는지 예수님은 수다쟁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세요 여자분만 수다쟁이인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복사들 눈에는 수다쟁이인 거예요 그 복음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재미있어요? 이상하네 재미있다 그러면 재미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점점 잃어가는 거 우리 사람과 사람관계는 끊어지고 그럼 사람이 외로워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아흔한 외로워 그러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인터넷도요 인터넷 있으면 어떤 애들 요즘 게임에 들어가고 또 정보 검색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 한 번 빠지면요 뭐 한두 시간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등산 가보셨어요? 등산 가서 30분 거리 가자고 하면 막 발이 후들 떨려요 앞으로 30분 더 간다 그러면 정상 남겨놓고 30분이면 그건 보통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그냥 컴퓨터 한 번 보고 있는 사이에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가는 거예요 요즘 또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지하철 타려고 갔다가 정보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저 군인 아저씨들 다 군복을 입었더라고요 휴가를 나왔나 봐요 어딜 들어가나 했더니 저 PC방 들어와서 그냥 게임하고 있는 거야 군복 입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군인들이 군대 들어가기 전에 아마 그거에 아마 좀 심취가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그냥 휴가를 해서 나오는가 봐 그냥 군복 입고 왔어도 그거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옛날에는 군인들이 모이면 자기 동창 대학교 동기들 아니면 누구 모여서 막걸리라도 마시고 하여튼 커피를 마시고 이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전부 제가 학교에 다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없어요 참 뭐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인간 대 인간은 없고 언젠가 가상 그 외 영화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봇이 사람을 지배할 날이 올 것이다 어떤 게 전부 기계잖아요 어떤 때 쟤도 자동차에 네이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 같으면 고민을 한다고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요새는 아는 길도 그걸 틀어놓고 가요 가가지고 그 가난한 데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위성으로 해서 다 안 내주지만 고맙긴 하면서도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먼 길을 갈 때는 옛날에는 그런 거 관계 없었는데 이제는 네이비 없이 못 가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네이비 고민도 안 해요 네이비가 다 데려다 줄 텐데 뭐고 또 어떤 또 우리 신자분들은 왜 신부님 자동차에 이쁜 여자 소리가 나면 되겠냐 바꿔라 좀 걸거라 남자 목소리로 그리고 12분 전 신자도 있어요 그런 오해는 받아야지 어떡해요 네이비도 또 여자 목소리 든다 뭐라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네이비 그렇죠 저기 인터넷 그렇죠 스마트폰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또 너무 웃기는 얘기 하나 또 해드려요 하는 김에 어느 그 미혼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서 인터넷에도 올렸어요 그래서 뭐 우울할 때 이렇게 유머를 얘기해 주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잘 모르는 건 나 깨우쳐 주고 그리고 언제나 또 아이들과 같이 나에게 좀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좀 재미난 것도 안 내주고 그리고 또 백설공주로 좀 날 좀 때로는 좀 떠받쳐 드려주고 그래서 좀 그런 사람 없겠냐 그런 사람하고 결혼 싶다 그러니까 즉시 인터넷에 뭐라 올라오는지 아세요 TV를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날로서부터인가 다 채널이잖아요 지금요 TV가 그래가지고 TV에 메어서 끌려 다니고 더 재밌는 거는 뭔지도 모르고 끌어 다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때 어제 하루 종일 난 TV를 봤어 그러면 뭐 봤는데 이러면 몰라 뭘 봤는지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 대 상대로 사람은 끝나고 사람 대 기계예요 그런데 그 기계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더 앞으로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날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사람과 사람이 끊어지면 외로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느님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는 단절되어야 되거든요 단절은 되는데 하느님 자리에 뭐가 아니냐면 기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계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지냐면 정말 우리가 전부 단절되고 인간의 어떤 교류도 마저 없어지고 그리고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세계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신대들 중에 아기를 낳은 집안은 있어요 그런 집안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TV를 3살까지 안 보여준대요 왜 이러냐 했더니 아이들이 기가 막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광고 내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뽀로로인가 그런 거를 또 어떤 부분을 입력시켜서 그걸 복사해서 그걸 차에다 달고서 애기가 울으면 그것만 딱 틀어지면 안 울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 아이들 여러분도 알잖아요 아이들 핸드폰 조정하고 스마트폰 같은 거 요새 더 빨리 해요 아이들이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똑똑하냐 되어지는 프로그램에는 잘한다는 거예요 마치 전자계산기 있잖아요 2 플러스 6이면 얼마 되지 내가 8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계산기를 해야지 믿어요 내가 해가지고는 이게 맞나?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고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3살까지는 안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굉장히 표현도 어른스러워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지 거냐면 뺏긴 거죠 그래서 안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요새 아마 테레비가 옛날에 바보상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밥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해야 될 것은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만남은 예수님과 일단 만나면 누구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 수다스러웠던 이야기 또 요즘 여자분들 만나면 아께 수다스러운 사월을 깨는데 접시를 깬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기계와 만나는 것보다는 비교한 게 좋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빼앗기고 이제 사람 대 사람은 없고 기계인데 그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자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메스메디아가 홍수처럼 물결치고 인터넷에 검색창에 얼마나 많이 홍수처럼 해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우리 거 다 대니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수다가 좋긴 한데 100% 좋은 건 아니죠 왜? 여러분들 누구하고 만나서 시컨 친구끼리 떠들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공허해요 시큰데가 떠들고 내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고 그 친구도 쏟아내고 막 하고 왔는데 대화하고는 달라요 대화하고 수다는 그냥 대건 말건 그냥 뭐 이런 표현을 쓰면 혹시 더 찌꺼린다 그러면 좀 안 좋은 표현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소경 보세요 소경이 예수님 만났을 때 혹시 안 만나 줄까 봐 막 소리 지르잖아요 나 잘해 예수님 날 좀 해달라 그런데 거기에 성경의 원문은 고함을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남은 만남인데 내가 혹시 못 날까 봐 절규죠 그 사람은 소경을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소경이 어떤 줄 알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 잘해 예수님 날 들었을 거라고 예수님 누군지를 병을 고쳐준다더라 그래서 마침 자기 옆으로 지나가니까 소리 흘려서 하고 또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 정말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맞는데 어째 그 큰일 날 일이라고요 구약에서 그거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거의 소외돼요 만졌기 때문에 시체 같은 동물 시체 같은 거 만져도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타부시한다고요 그래서 사제가 보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염병을 옮기니까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여러분들 귀신에게는 무섭잖아요 여러분 시체 이렇게 시체 있은데 좋아요? 무섭다고요 그게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코드라리죠 시체에게는 온갖 변경이 다 있잖아요 이제 부패하고 거기에 온갖 박테리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아무튼 전염면 죽잖아요 또 그것이 그분이 또 아주 콜레라나 또 아주 몹쓸 병력 역병력 걸렸으면 더군다나 죽으니까 아야코드가 시체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시체는 어릴 때부터 아유 시체 그래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혐오감을 갖고 못 가게 하고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운 나병 환자들에게나 시체에게도 당시에 금기되어 있어요 시체 만지는 거나 나병 환자 만지는 거나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도 만나면 나병이 낫고 시체로 되었던 사람은 죽음이 있던 사람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죄인들 죄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시생된 사람 많잖아요 그중에 가늠에다 들킨 여자가 왔어요 그 광경은 좀 이상하죠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끌려오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자는 사람은 다 사형해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데 예수님 만나고는 다시 그도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알지만 하혈하던 여자 우리가 성경에서 열두 회 하혈한다고 했지만 그 본인은 죽는 걸 얼마나 상하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의사를 찾아도 안 되는데 그리고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죽었잖아요 또 나자라도 예수님 사랑했던 나자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과부의 외화들도 상료가 지나가는데 죽었잖아요 그도 예수님이 지나가서 만나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든 또 아주 더러운 병에 걸렸든 또 아주 혐오스러운 죄에 들었든 간에 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그것은 어떤 공허를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느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경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어떤가 우선 첫째가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에요 절망스러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마태의보검에 대해서 경영잡지에서 쓴 기억이 있는데 그게 교도소도 가고 병원도 가나 봐요 그걸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잘 썼죠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도소가 됐다 열심히 신자였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기쁜 때가 누구도 다 이해해 주지 않는데 그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과거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가정도 이제 다 자식들도 등을 돌리고 부인은 이혼에 아주 수순을 밟고 자기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정말 외따로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믿음에 예수님의 만남이 소중한지 몰랐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함께라면 용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지는 것 그래서 다윗은 부서진 마음을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요 부서진 마음 깔보고 또 못 쓰겠고 그런데 하느님만은 그 부서진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그래서 오늘 주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고통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그런 기쁨이나 이런 거 좋으면 하느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인간적으로 재미있고 인간적으로 그러면 하느님을 만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추기경님이 저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부족하게 만들었대요 뭔가 조금 비게 만들었대요 완전하게 차게 안 만들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아? 추기경님이 저한테 묻는데 내가 그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나는 내가 비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느 누구도 차지해 주지 못하는 공간 외롭고 공허하고 그러한 공간은 꼭 사람마다 만들었대요 왜? 하느님이 거기서 만나시려고 그래서 하느님 만나시려고 다 사람들을 미완성으로 고위 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만나면 하화가 되지 하느님을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니까 웃기는 말씀하시네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다 먹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부서진 거 그래서 첫째는 내가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만나게 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외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상생활에서 기계에 우리가 정말 바빠요 기계에 보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테레비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테레비 봐야지 연속극 봐야지 뭐 해야지 나가서 일도 해야지 뭐 하다 보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외로운 시간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외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홈배 주례 때문에 올라왔다가 시간이 좀 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느 본당에 성체의 조배실을 잘 해놨다 그래서 한번 갔잖아요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본당에 약간 지하실 같은 데다가 성체의 조배실을 했는데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를 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다시 나면 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걸 열고 들어가면 그 옆으로 통로가 있는데 맨 앞에 성체 앞에는 유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체를 모셔놓고 두 번째 또 그 유리로 통해서 보게 돼 있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는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구경심하려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왜? 사람들 쭉 앉아서 조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본당은 너무 되겠다 이렇게 침묵 중에 자기가 일상생활 중에서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하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또 그 신부 분당 신부님이 영성에 굉장히 관심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신부님이 아까도 오늘 처음 알퐁소 성인 날인가 봐요 알퐁소 대구리오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그 성체 조배 하는 데다가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또 홀로 머무르고 바뀌어서 나와라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정말 정성을 대하여 들어가서 홀로 있고 또 그리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로마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나보고 나중에 여러분이 로마 하나 가라야 될 텐데 제가 그 성서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수님을 만날 일이 생겨요 이제 로마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수업 다 끝나고 그 우리 교수관이 있는 데로 가면 거기 수도회예요 수도회인데 가면은 그 여전까지 강의하시던 수사 신부님들이죠 쭉 그래 거기를 그 복도가 좀 길어요 거기를 하여튼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다 갔대 왔다 갔대 그게 그렇게 인상 처음에 이러면 와서 아니 저분들이 왜 저렇게 할 일 없이 저렇게 왔다 갔다 이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근데 나중 보니까 그게 양심성찰이며 저기 성체 앞에 못 가는 대체 성체 조배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를 떠나고 나서도 항상 제 머릿속에는 그게 그렇게 그리워요 아 그분은 참 훌륭한 분들이다 그 강의도 정말 아마 로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제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름 없이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한 우리 카톨릭은 정말 훌륭한 교회다 왜냐하면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 교수 일을 하셔요 근데 그분들이 깨끗한다는 것이 다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체 조배하고 그리고 양심성찰을 하시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마디 말도 없어요 침묵을 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이제 다른 우리 거기 수도회 소속의 사제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이제 따라서 한번 왔다 갔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물론 저희 사제들은 신학교에서도 그걸 많이 가르칩니다 혼자 산보하고 혼자 성체 조배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저희들이 뭐 사제가 아니라는 게 혼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묵상할 수도 있고 또 침묵 중에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마 저희 사제들의 제일 큰 은총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 그런 모델을 어서 보냐면 구약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을 영성을 공부하는 분들 또 얘기하시는 분들은 꼭 옐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옐리아가 아칩 왕에 대해서 이자벨을 하고 또 아칩의 발의 연자들 사제들을 죽이잖아요 갈매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연자 400명과 대결을 하시면 거기 800명 아닙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느님은 일리아를 도와서 일리아가 그 마친 재물을 통째로 다 삼키잖아요 다 불태우시잖아요 그러나 그 발의 아세라의 연자들 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처치했다고 해서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도망을 어디로 가요? 베르쉐벨을 거쳐서 거기다 자기 종들을 놔두고 호랩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는 항상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일리아는 몇 번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해요 날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물도 없죠 거기에 그 사막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살아남은 건 예언자로 나밖에 없다 다 죽이고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느님은 그대도 놔주지 않고 뜨거운 돌에다 달궈서 빵도 준비해 놓고 물도 준비해서 천사를 시켜서 먹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호랩산으로 갑니다 호랩산에 가서 이제 호설하죠 11개 상권 18장 19종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죠 만나는 장면을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그 동굴 앞에 섰을 때 바로 강한 바람이 일어나죠 바람 소리 그런데 하느님은 거기 없었죠 두 번째는 아주 심한 지진이 일어나죠 막 요란하게 하느님은 거기 없었다 다음엔 불이 나왔다 불 그래도 하느님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12절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하느님은 침묵 중에서 나타나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11개 저자는 바로 하느님은 요란하고 찬란하고 사람이 업적 있고 뭐 저기 뭐 찬란한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고립되어 있는데 외롭고 누구든 기억하지 않는 그런 데서 조용한 데서 하느님은 나타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하느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하느님께 도움을 참고했던 것은 광야라고요 광야라는 건 세상 사람들과는 다 끊어진 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는 그런 영상 어디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전적으로 만난다는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사막이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는 초점 고통이 따른다 엘리아가 그 왕에게 막 파키를 받고 죽을 꼬비를 넘기고 그래서 만신창이 돼가지고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거 그래서 그 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가 받은 그 의인이라는 얘기 동네 사람의 유지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저 집은 훌륭하고 의인이고 아이들 잘 기르고 또 화목하고 이런 걸로 남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가 천상어전회의에서 마귀가 그걸 다 없애버리잖아요 비참해지잖아요 고통이고 그리고 고름을 사기로 해가지고 여기다 양쪽으로 긁어서 내리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거기에서 그는 엘리파제나 빌다시나 초바르라는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잖아요 가장 친한 이웃에게도 그런 속에서 이제 뭐예요 요번 그때 하느님을 만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걸 잃었고 이제 나마저 나의 신앙마저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았을 때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건 되는데 이제는 그거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비참한 거 자기가 이제 하느님까지도 원망하고 또 그러는 그리고 가장 유럽죠 부인도 자기 이해 못하지 또 자네도 다 죽었지 또 자기가 누렸던 그런 부유한 건 다 없어지지 그런 속에서 요번 뭐라 그래요 이제서야 내가 말로만 들었던 당신 이야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느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어쩌면 그건 성경을 통해서 들은 얘기일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내가 그것을 들었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자기는 손가락으로 하느님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그것이 그러나 이제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 하느님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부끄럽지만 그걸 다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 외로운 거예요 혹시 내 남편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또 내 자식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점점 더 늙어지면 우리가 젊었을 때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놔야 돼요 놔야 되잖아요 또 어느 날 나도 원하지 않지만 남의 손에 의지해서 아마 나의 삶을 마감하는 그거를 말은 안 해도 내 깊은 속에서는 항상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죠? 저도 이번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도 터지고 또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다 이래 가지고 우리 신자들은 내가 좀 배가 나오고 그러니깐 마치 신부님은 당뇨에 걸려야 되고 고혈압에 걸려야 되고 또 고지혈증에 걸려야 되고 나쁜 신자들이 심장도 나빠야 되고 그런데 그걸 검사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주 실망스러운 얼굴이야 신부님이 왜 당뇨가 안 걸렸냐는 거야 아직 당뇨가 안 걸린 게 무슨 죄 지인 것처럼 그런 나쁜 신자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도 어떤 상황이냐면 신부님이 여기에 뭐가 잡혔다는 거예요 엑스레일 찍었는데 건강검진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는데 거기 걸리면은 그냥 조그만 데도 찍은 거니까 나오니까 그날 며칠은 나는 이제 가는가 보다 제일 걱정은 사실 너무 부끄러운 건데 평화방송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마감하기도 하고 내가 또 그런 거 걸렸다 그러면 또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지 말은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나도 약한데 그래서 했는데 또 넘어갔지 그거는 또 한 넘어갔는데 또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CT를 촬영해야 된대요 이 기관제하고 이게 제가 기관제가 좀 워낙 약하거든요 그러더니 의사가 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유 그 기관제가 문제가 아니고 CT 촬영하다 보니까 위가 좀 이렇게 좀 두껍고 퍽퍽 말은 안 했는데 나쁜 병이 걸렸다고 아주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한번 확인차 그 저기 내시경을 해서 대장 위장을 다 하잖아요 하고 나서 나도 이제 각오를 한 거야 아 1차 시험은 합격됐는데 CT에서는 내시경에서는 걸리겠곤 했는데 의사가 뭐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뻐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의사가 뭐 더 원하는 게 있어서 없습니다 아직 이게 다예요 그랬더니 아 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사람은 어느 살면서 어떤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하느님이 우리에게 고립시키는 것이 우리 건강인 것 같아 건강이고 또 누군가 먼저 죽잖아요 내가 정당한 이웃들이 죽잖아요 저도 저기 모친 저와 같이 그림자 같이 다 해주시던 어머님이 어느 날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는 처음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비마다 하느님은 근데 그 빈자리 누구도 메꿔줄 수 없는 누구도 이루를 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하느님은 당신의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젊은 날에 수다스럽고 젊은 날에 내가 내 그런 인간적인 것에 겨워서 또 그래서 하느님 자리는 없이 살아왔을 저였을 거예요 아까 우리 여러분들 질문에는 충분히 된지 모르지만 여자분이 수다스럽다는 거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자분뿐만 아니라 비단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누구인간 이렇게 호소하고 또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돌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멋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또 내 이웃에 의해서 내가 부축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아마 그 공간은 많을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차지하시는 공간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라는 거 또 우리가 수다라는 거 어떤 사람과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간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이제 기계가 우리를 대신해줘 그것도 무너지고 이제 남는 거라고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고통에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고통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욕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겪었던 건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의 죄인인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개세만 위해서 그런 외로움 그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너네도 자고 있냐 예수님이 거기에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의지하고 싶은데 그 제자들마저 자잖아요 그리고 가서 세 번 같은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건 안 썼어요 성서 기자가 첫째 두 번째는 아버지 할 수만 있다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이렇게 삐겨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그리고선 뭐라 그래 그러나 아버지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멋있는 점 바로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겪는 그런 고뇌와 아픔을 겪었잖아요 또 다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려면 요즘 우리가 독서가 그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골리아스를 싸워서 이겼을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젊은 아가씨들한테 대단한 요새 애들 말로만 인기 짱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맨발로 그것도 바오림이라는 데 가서는 뭐라 그래 그 심의원이라는 거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막 이 드론 놈 썩어질 놈 하고 욕을 하고 그 모욕을 다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아름다운 것은 그런 비참한 거 속에서도 하느님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나를 또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세가 그러잖아요 저놈을 당장 죽이자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된다 살려줘야 된다 물론 관용스러운 마음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막에서 도망다니고 또 사울에게 몇 번 죽일 뻔하고 또 이렇게 자기 또 얼마나 못났어요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아버지가 그게 별명한 아버지예요 성경이 이렇게 비참한 것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은 인간의 그런 기쁨을 우리가 조금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가 성체조배라고 가요 성체조배 저희 사제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때로는 사제들도 이해 못하는 일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도 치유가 되는 것은 성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때는 막 불평하더라도 예수님이 그걸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도 그런 침묵 속에서 또 성체 앞에서 이것을 힘을 얻고 우리 신자들을 지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을 정말 예수님과 상의하고 정말 예수님 이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죄송하지만 이 강의 나오기 전에도 항상 예수님께 상의해요 내가 뭐 아는 게 없는데 예수님 나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마을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걸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다라는 그런 것은 인간의 관계를 갖긴 해 주더라도 공허를 주지만 인간은 우리에게 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걸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때로 내가 고통 속에서 내가 지치고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의 만남 구약에서 옐리아가 만났던 것처럼 이제 기세만의 그런 고통을 다 겪으셨던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래서 성체 그리고 또 묵상 그리고 내가 여럿이 함께하는 기도도 아름답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침묵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깊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데스마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만남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치지 말고 날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평화의 길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용기를 갖고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된다 어떤 고통도 인간은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희망을 갖고 또 일주일 동안 멋있게 재밌게 지내다가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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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